안녕하십니까, 무비트립입니다. 2019년 3월 캡틴 마블, 2019년 5월 어벤져스 4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2019년 마블 영화의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최근엔 캡틴 마블의 스티컷이 공개가 되며 우리 마블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이 캡틴 마블의 스티컷을 보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의 스티컷만큼이나 저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뉴스는 바로 어벤져스 4의 개봉일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벤져스 4의 개봉일이 당겨진다고요?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안 되는 게 뭐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서 호들갑은 떨면 안 되긴 해요. 네, 그래도 공개된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매체 스크린 렌트는 아이맥스가 공개한 마블의 스케줄에 어벤져스 4가 4월로 잡혀있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4월이면 기존 개봉일로 정해져 있던 5월 3일에서 약 한 달이 당겨진 날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이 개봉할지도 모르거니와 마블 측에서 정확히 공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만약 한 나라에서라도 개봉일이 약 한 달간 빨라진다면 이번 영화 속 스포일러를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마블의 입장에선 전 세계의 동시 개봉을 누릴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개봉일을 당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또한 기존에 정해져 있던 개봉일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당겨서 개봉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성개봉하긴 했지만 전 세계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어벤져스 4 또한 기존 개봉일로부터 맞당겨서 개봉하지 않을까요? 진짜 어벤져스 4 일찍 개봉하면 저는 보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찍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로 지금까지 저는 무비트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